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모난술그릇이 모가 나지 않으면 모난술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모난술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모난술그릇이 모가 나지 않으면 그러면 모난술그릇은 모가 나야 한다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난술그릇이 모가 나지 않으면 모난술그릇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각각의 댐댐이가 있고 본분이 있을 것이다. 선생은 선생다워야 선생일 것이고 제자는 제자다워야 제자일 것이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일 것이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뭐뭐다움이라는 말이 약간 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각각의 역할과 본분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한 사회는 작게는 한 가정은 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수주의적 시각과 통한다고 하는데 공자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런 보수나 진보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움이다. 뭐뭐 다워야 된다. 뭐뭐 답다. 그래서 선생은 선생다워야 선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검사는 검사다워야 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판사는 판사다워야 판사일 것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정치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제자가 물으니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래서 정명사상을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주는 군주답고 신화는 신화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울 때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여기서 안정이라는 것을 보수라 이런 논리로 가지 말고 공자가 살았던 그 춘추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였다. 군주는 군주답지 못했고 신화는 신화답지 못했고 부모는 부모답지 못했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했던 그런 혼란기에서 공자가 열망했던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였겠죠. 그래서 다시 이 논호의 옹화편을 보면 모난 술그릇이 모가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가 나야 하는 술그릇이 모가 나야 하는 술그릇이 모가 나지 않으면 모난 술그릇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뭐 뭐 다음 또는 이름을 바로잡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